안녕하세요 뺑귄뺑귄 채널의 뺑귄뺑귄입니다 네 로레알이 있고요 실크 테라피가 있죠 네 어 아 여기 이 아이는 지금 나와 있어요 네 여기 열어가지고서는 빼놓은 거고 어 또 다른 로레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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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건 어디꺼 드라 네 팬팅꺼고 이건 가르니에 또 다른 로레알 또 로레알 네 저는 로레알을 아주아주 좋아해요 아 이것저것 써보고 결국에는 네 로레알로 돌아온 네 이거 써보고 로레알 저거 써보고 로레알 네 이 헤어 헤어 제품 헤어 오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여기 안정적으로 카메라를 놓고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 일단 딱 보면은 어떤 일단 헤어 제품인 건 다들 아시죠 그리고 헤어 오일이라는 것도 알겠고 오일이라고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헤어 오일이라고 해요 보면은 써져 있죠 아 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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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로레알 파리 엑스트라 오디네리 오일이라고 되죠 엑스트라 리치라고 되어있고 극건조 극손상 네 대부분 여자들이 뭐 어 염색을 하거나 펌을 하거나 그러면 다들 자기 머리가 다들 엄청 상해 있다고도 생각을 해서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뭐 펌을 하진 않는데 항상 그 염색한 색깔 염색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뭐라도 해야 된다는 약간의 그런 죄책감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의무감 같은 걸 느껴서 요런 걸 쓰는데 이건 암튼 오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오일이라고 안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냥 언 리치드 액션이라고 되어 있죠 어 이게 재밌는 게 읽어보면은 아 저걸로 볼까 아하 큰 걸로 보면 더 낫겠다 여기 그 네 바이오시크 시크 테라피 고영양 집중 어쩌고 어쩌고 있는데 뒤에 보면은 음 옛날에 시크 테라피가 되게 유명했던 거 하얀색 병 있잖아요 그거랑 같아요 어 조금 다르긴 한데 업그레이드된 거긴 한데 여기 보면은 어 네 원액을 미국에서 여기서 미국에서 원액을 100% 공급해서 시크 테라피 품질은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원액 미국 용기 한국 돼 있죠 이거 보면 음 LG에서 네 LG 생활 공간에서 어 지금 책임 판매를 하고 있고 제조는 코리아나 화장품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죠 네 제조를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잠깐만 얘를 봤을 때 나왔던 것 같아요 아이고 무겁다 이거 이건 용기가 어 유리라서 되게 무거워요 이거는 보면은 제조가 중국이에요 네 하지만 중국이라고 해서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진지후로드 해서 네 수천에 있네요 네 차이나 되어 있고 제가 둘 다 코스코에서 샀거든요 아이고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정신이 없네 코스코에서 샀는데 어 일단 용기부터 한번 보자면 이거는 유리병이죠 그래서 좋아요 유리에다가 이렇게 펌프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제가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타입의 용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열어서 쓸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이렇게 쓰면 주즈 흐르고 오 때만 때 그냥 기름 떡대고 막 아 그래서 저는 사용할 때 그냥 여기를 열어서 네 고때고 때 손바닥에 조금씩 부어서 그냥 쓰거든요 어 이거 엊그제 뜯었는데 여기 이게 붙어 있었어요 네 그래도 처음 개봉할 때는 이게 오일유라 그런지 그 오일이 물론 100% 오일은 아닐 거예요 이게 포뮬라라서 근데 이제 어 오일이 공기랑 닿으면 산화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뜯으면서 아 이거 좀 빨리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그나마 좀 제대로 이렇게 딱 뭐라고 해야 되지 밀봉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이열 수는 있지만 네 뭐 암튼 이런 느낌이고요 네 암튼 저 이거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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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거든요 이거 향도 너무 좋고 근데 일단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아이코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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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이런 용품 아니 이런 제품을 쓰는 이런 헤엄 제품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음 목적을 생각해 보면 머릿결을 좀 덜 상하게 덜 상하게 또는 좀 건강해 보이는 머릿결 건강해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건강해지고 좀 건강해 보이는 그런 머릿결인 거겠죠 근데 어 이렇게 한마디로 보면 여기 되게 나름대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게 음 보면은 샴푸 전 그러니까 공급 영양 공급 그 다음에 모발 보호 그 다음에 빛나는 용기 아 윤기 어 암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 뭐랄까 어 이게 어 제가 엊그제 염색을 했거든요 엊그제? 엊그제는 아니고 좀 암튼 염색을 하고 나서 어 이거를 음 샴푸 전에 하는 것도 그렇지만 마지막 터치도 그렇지만 이 머리를 어 건조하지만 샴푸하기 전에 이거를 엄청 많이 해서 머리에 발라놓고 어디서 배웠지 여기도 그런 말이 있나 해놓고서는 어 여기 있네 어 여기 있네요 그 뭐야 10분 정도 암튼 엄청 많이 골고루 바른 다음에 10분 정도 따뜻한 스팀 타월로 어디서 진짜 어디서 관리 받듯이 그렇게 머리 이렇게 수건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좀 어 쓰고 있으면 그 왜 우리도 뭐 뭐 미용실에서도 하고 나면은 염색할 때도 그렇고 이제 흡수를 잘하기 위해서 그 열 전독이라 그러나 열 열 열 무슨 기계를 돌리잖아요 머리를 좀 따뜻하게 해서 어 좀 더 흡수가 되도록 펌할 펌어 할 때도 그렇고 염색할 때도 그렇고 그렇듯이 네 열에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이런 제품들이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물론 계속 이걸 써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 이 시글 테라피를 저는 처음 사봤거든요 그래서 시글 테라피를 그런 용도로 써보니까는 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이게 진하고 어 좀 아 좀 제대로 된 제품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다른 것들 되게 많이 써보고 결국 제가 돌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좀 겉돌아요 오일도 겉돌고 어 뭐랄까 뭔가 좀 겉돌아요 이제 처음에 바를 땐 되게 좋은데 지속력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여태까지 써온 것 중에서 그나마 제가 결국 이것저것 써보고 돌아온 건 로레알이거든요 이건 여름용이고 이건 또 향이 되게 좋아요 이건 여름에 쓰고요 근데 거의 다 썼다 또 사야겠다 이건 아무튼 그렇고 이거는 이제 보통 사계절 다 쓰는데 특히 겨울에 좋고 어 이거 로레알이랑 시크 테라피의 두 개 이제 차이점을 굳이 비교해보자면 이제 용기가 좀 그렇다는 거 로레알이 더 유리고 좀 낮다는 거 로레알은 프랑스 거고 네 시크 테라피는 미국 거죠 네 플라스틱 이 용기가 어떻게 보면 쓰고 버리고 환경을 위해서는 되게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용할 때 좀 귀찮아요 이거가 저는 계속 열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푹푹 푹푹 눌러서 짜서 쓰는 거랑은 다르겠죠 그리고 향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갓 바르고 나가면 가르고 아무튼 그 머리가 젖었을 때도 바르지만 나가기 전에도 밖에 외출하기 전에도 살짝 이렇게 해서 머리에 이제 터치를 하고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오 향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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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렸어 뭐 향 너무 좋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이건 좀 향수 같은 느낌이 있어요 향을 비교를 해보면 오 이거는 또 여름향으로 되게 좋고 여름향수 같은 느낌 이거는 그냥 좀 겨울향수 아무튼 좀 향수 같은 화장품의 어떤 그런 게 느껴지는데 이 로레알은 이 시크 테라피는 향이 별론 아니에요 향은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한 미용실 앰플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쁘진 않은데 굉장히 좋아요 근데 굳이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저는 이걸 너무 오랫동안 써가서 그런지 몰라도 향은 이게 더 갑이에요 좀 더 화장품 같은 느낌 이거 근데 좀 뭔가 미용실의 어떤 제품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나쁘진 않아요 사람마다 어차피 개인적인 차이는 있으니까요 향을 느끼는 어떤 그런 거는 음 암튼 그렇고 그 다음에 발림성을 얘기해 볼 건데 발림성은 둘 다 좋아요 둘 다 적당히 묽고 적당히 기름지고 적당히 끈적거리고 근데 오히려 음 이게 이 로레알이 좀 더 뭐랄까 음 사용하고 나면 항상 저는 손이 미끈거리는 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네 아무리 소량을 사용해도 아무리 머리에 막 이래저래 발라도 결국에는 저는 비누로 손을 씻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얘는 오히려 더 어 손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 보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손은 굳이 비누로 씻을 필요까지는 없는 거 네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다 발림성도 좋고 흡수력이 되게 좋다고 느꼈어요 근데 얘도 물론 흡수력 좋아요 음 왜냐면 이런 애들에 비하면 훨씬 더 이거는 정말 네 어디서 이게 어디서 샀지? 일본에서 산 건가? 홍콩에서 산 건 모르겠는데 암튼 이거는 아 안 써져요 그냥 겉돌고 너무 네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미국에서 산 거지 네 볼까? 네 그러네요 메이드 인 캐나다 돼 있네요 네 근데 이거는 이것도 뭐 네 모로칸 있죠 모로코 모로코 아르간 그 오일 이라고 해서 되게 이제 좋은 거고 당연히 비싼 거고 이 브랜드는 그렇게 비싼 게 아닌데 네 이 아르간 오일이 이제 머리에 헤어에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이거 말고 다른 브랜드도 되게 많이 써봤는데 그때는 한참 제가 이 아르간 오일 모로코 오일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써봤는데 아 이것도 그냥 그냥 모르겠어요 좋긴 좋은데 뭐 그렇게 대단히 다시 사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들지 않는? 네 그때 사서 쓰던 그 오일들 다 버리고 이제 지금은 없고 이게 남아있는 것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아르간인데 여기 보면은 아르간 오일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 이것도 나름 아르간 함량이 높아서 이렇게 앞에 이걸 이 그림을 네 아르간을 이렇게 해놨겠지만 어 이거가 더 난 것 같은 게 오히려 더 이게 포뮬라라 그러잖아요 이런 저런 것들 다 섞어서 여기도 있는데 뭐 최적의 비율로 이렇게 있는데 정말 이런 제품이 훨씬 더 흡수력도 좋고 더 뭐랄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쓰기에는 딱 뭐라고 해서 그 원액만 쓰기에는 좀 뭔가 좀 모르겠어요 뭔가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 결국에는 뭔가 좀 부족한데 제가 채울 수 없는 부분 같은 느낌 네 이 둘 다 제가 그 코스코에서 샀거든요 네 동시에 산 건데 아 코스코 아이고 되게 무겁다 그래서 샀는데 날짜가 이거는 2023년 6월 28일이고 이거는 2023년 1월이 이게 좀 더 짧죠 네 짧아서 이걸 뜯었다기 보다는 이거는 아직 제가 사용을 안 해봤고 네 참 머릿결이 네 이게 둘 다 이 사람은 로리알 모델이고 이 사람은 네 실크테라피 모델인데 둘 다 색깔이 비슷하다 그쵸 이런 색깔의 네 이런 색깔의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네 많이들 머리 헤어 제품의 모델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둘 다 다르게 생기긴 했지만 아무튼 머리 색깔이 거의 똑같지 않나요 네 이건 좀 더 이렇게 컬을 줬고 이 사람도 컬을 살짝 주긴 했는데 음 암튼 어 암튼 저는 어 제가 좋아하는 네 오늘은 펭귄 펭귄이 아 그리고 이거 사람들이 마른 상태에서 많이들 쓰는데 마른 상태에서도 쓰지만 음 젖은 상태에서 쓰는 게 맞거든요 훨씬 더 효과가 커요 미용실에서 머리하고 나면 항상 젖었을 때 뭐 이렇게 발라주잖아요 그리고 그 드라이 하기 전에 발라주고 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머리가 좀 상인 것 같다 어디 가서 좀 관리 받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 때 여기 1번에 나와 있듯이 샴푸전 공급 영양 공급 이거 이거 정말 꼭 해보세요 이거 정말 해보고 나면은 아 가끔 아 이거 할 때가 됐어 아 좀 귀찮긴 하지만 뭐 한번 해볼까 막 이제 그런 생각이 정말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사람들이 정말 귀찮아서 저도 마찬가지고 마른 머리에 머리 말리고 나서 나가기 전에 바르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젖었을 때 바르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 어 그러니까 드라이하기 전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추천드리는 거는 샴푸하기 전에 머리 감기 전에 정말 듬뿍 발라서 뜨끈뜨끈한 타올로 머리 이렇게 꾹꾹 말아놓고 그 다음에 샴푸를 한번 해보고 나면은 네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그 우리가 세수하고 나서 얼굴에 뭐 바르듯이 머리에도 네 이런 거 바르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네 노화되고 뭐 암튼 상하고 그런 게 되게 그냥 일반적인 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하죠 이런 거 쓰는 게 되게 유난히 아닌데 이런 거 쓰면은 뭐 저 사람들은 막 너 머리 되게 신경 쓰네 막 이러다가도 있는데 아 네 그건 아닌 거 같고 암튼 그냥 로션 바르듯이 네 왜냐하면 머리는 항상 염색된 상세니까 가만히 있어도 혼자 상하고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씩 해주는 게 돌봐줘야죠 암튼 오늘은 펭귄펭귄이 네 실크테라피와 로레알 네 이 헤어 오일 헤어 제품에 대해서 얘기해봤어요 그럼 안녕할게요 땡큐 파칭 마이 비디오 해버 굿원 안녕 안녕